대구지역에서 코로나가 심할 때 고비카드 유흥비를 사용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, 그 도전 설명자료에 있을 겁니다. 통학 때 같이 근무해서 병원과 직원들에 대해서 유무차 같이 식사를 하신 내역들이고요. 내역들을 확인해서 제가 지금 바로 보도본인 자료에 파일자입니다. 어제 또 아들 재검사 하시겠다고 그랬는데, 예전 의료자료도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. 그 예전 의료자료를 의료기관에 공개를 해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진행 중입니다. 나오면 바로 제가 결과 공개하겠습니다.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병원은 어떻게 해요? 병원은 알려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. 나중에 결과 공개할 때 병원도 알려드리기... 불편 때문에, 다른 환자분들의 불편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. 병원은 어떻게 약 participar 다소요?